상점에 크리에이터 코드 보녹스 한 번씩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오늘은 올 35랭크까지 제키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키 점수 올려보도록 할게요 투탱서지 나왔고 제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이 나온 것 같아 여기서 어? 두 명 터진 거 에바인데? 넷넷님 나이스 비비 제발 어? 오케이 나이스 마무리 그러면은 서지 에모나 여기서 빼주다가 가드 쓰면 어쩔 거야 컴온 컴온 제키 궁 조심해주고 이때 들어갑니다 궁 빠졌을 때 나이스 연계 좋았죠 아까 제키 평타 맞았으면 저도 같이 간 거였거든요 하이퍼 차지로 마무리 아! 타이밍 잘못했어 짜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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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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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과적으로 좋았다 왼쪽으로 가서 바로 찌러보겠습니다 빙무빙 2대 2대 궁극기 넣었죠 오케이 이렇게 빠르게 정리해줍니다 이번엔 살짝 오른쪽 찌러볼게요 오른쪽이 비었으니까 이번에 슥 슥 그럴 줄 알았지 하이퍼 차지 오케이 오케이 30초 컷 게임은 전략적으로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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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윤이한테 어그로 끌렸을 때 이때 들어갑니다 빵빵 아! 잠깐만! 와! 재키 에임 싫어냐! 재키가 에임이랄 게 없긴 한데 사전거리 저저히 싫어냐! 바로 레전드 나와버렸습니다 피하고 오! 이걸 찾네 니타한테만 맞지 말자 니타 궁극기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탱커 상대에 있어 2대 2대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안해도 돼 1대 맞고 궁극기 그렇지 빵 빵 빵 1대 맞으면 궁극기 암세각 나올 것 같은데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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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빵 오! 찰리 궁을 오히려 살았죠? 좋아요 고맙다 찰리야 벽기고 버텨주고 빵 빵 빵 빵 빵 빵 빵 요까지 요까지 더 들어갔으면 죽었다 어? 이거 꼴각 꼴각 어? 이거 꼴각 꼴각 나 앞에서 어그로 끌어주고 시일이 형 오케이 야 우리 팀합 좋았다 방금 후! 원거리 조합 탱커 3명한테 컷당했죠 자존심 상하죠 이제 여기서 그냥 30초 뻑여 나가지마 이거 돌아가면서 체력 소모해줍니다 그러면 상대 못 들어와요 궁극기? 빵빵빵 무시야 이렇게 한 명씩 체력 써주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원거리는 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 조합은 바로 빵빵빵 무시 체크 빨리 빨리 해야지 그렇게 늦게 하면 되겠어 안되겠어 나이스 찰리 역장 나갔죠 이번에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학생 능력이 있을지 아 까비 먹히냐? 먹히냐 어? 욕가봉을 날려? 와 이거는 못 참긴 한데 뒤졌다 오케 러브샷 좋아요 역다봉 날려줘 형들 바로 참교육 참교육 그렇지 아우 좋아 만족 누구 따봉 줄까 차이리 먹어 차이리 따 봉 따 봉 하하하하 즐거웠나여도 역다봉 보니 고마abei izado 여팟 으으으으으으으. 레슈덩 오이오 음 네 아이오 네 음 음 올 35랭크 승격전입니다 여러분 어우 나이스 잘 먹었다 좋은데 오른쪽 빠져서 아 구라치지마 아 뭐야 러브샷 났어 그래도 팀원은 그 사이에 밀어줬고 아 깜짝 놀라네 나 진짜 승격전에서 이러면 골하네 나이스 짭켄지 선수 좋습니다 궁극기 끊어주고 하이퍼 차지 궁극기 나이스 오케이 좋습니다 끝났죠 이러면 오늘 35랭크 탈성 으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한번 웅장한 북극기 키고 볼까요 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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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